래미안 포레스티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렸던 것처럼 가격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지난 2월 9일자 변경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변경된 제도에 의해서 현재 분양가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곧 최종 확정된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변경된 제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될 건지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그 기준 하에서 내가 당첨된다면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이 가능할지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아파트 분양가를 규정하는, 규제하는 두 가지 제도가 있죠. 분양가 상한제와 그리고 고분양가 심사 두 가지 제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해당 지역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고 고분양가 관리 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필요에 따라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변경은 2020년 12월 18일자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변경된 내용이 부산시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변경 전에는 동네 수영 해운대 남구 연재구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었다가 변경된 이후에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산시 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레미안 포레스트지가 들어서는 동네고는 예전부터 이미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가해지는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변경 전의 제도와 그리고 변경 후의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달라진 제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시면 되는지 좀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기준을 보시면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의 비교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분양가에서 도무지 상승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여력이 거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정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비교대상 사업장이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분양을 진행했던 단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비교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 이내에서만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상승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엄격한 가격 규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대상 사업장이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1년 그 이전에 더 지난 시점에 분양을 진행했던 단지를 비교대상으로 삼는다면 지금까지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그리고 105%를 적용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해서 상한선을 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1년만 지나가더라도 5% 그 이상 훨씬 많이 상승을 했던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5%를 상승해 상한폭으로 정해놓고 기존 분양가 대비 5% 상승 이 맥시멈 이 한도 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했었던 것이죠. 예외적인 경우에 중공된 아파트 지난 10년 이내에 중공된 아파트를 비교대상 사업장으로 하는 것도 제도상으로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첫 번째 혹은 두 번째의 비교대상 사업장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제도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분양가를 상승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이것이 지난 2월 9일자의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 대비 분양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분명히 더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투기과열지구일 경우에는 시세의 85%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 지역의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시세의 90%를 상한선으로 하는 이 수준까지 분양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단편적인 문구만 보고서 미디어에 노출될 때 이제부터 아파트 분양가 시세의 85%까지 혹은 시세의 90%까지 가능하다. 엄청나게 분양가가 폭등할 것이다. 이런 논조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의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세의 85% 혹은 90%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해석을 내리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전체 세 그룹으로 비교 대상 사업장을 나누어서 A, B, C의 순서대로 비교를 해보고 굉장히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만 이 C에 해당하는 인근 시세 수준의 아래에 나와 있는 85% 혹은 90%의 보증위험 관리율을 곱한 그 금액을 상한선으로 해서 분양가격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A그룹입니다. 분양 비교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분양 비교 사업장이라고 하면 최근에 분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사 중이고 중공되지 아니한 그런 아파트 단지를 의미합니다. 그 A그룹에다가 분양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곱하고 또 심사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을 별도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별 특성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사업 위험 정도 등을 감안해서 심사평점을 별도로 점수를 체크를 해서 가감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일단 이 A그룹의 가격을 결정하고 그리고 B그룹입니다. 준공 비교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최근에 분양도 했고 공사를 다 완료해서 준공되고 입주를 한 그런 아파트 단지가 인근에 있다면 그 아파트 단지의 평균 분양가에다가 지금까지의 지나온 시간만큼 주택가격 변동률을 또 곱해보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앞서 설명드린 심사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을 다시 한번 적용하게 됩니다. 우선 A와 B를 비교를 해서 둘 중에서는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 중 더 높은 금액이 C와 비교를 했을 때 인근 시세 수준의 보증위험 관리율을 곱한 그 가격보다 더 높았을 경우에만 C를 기준으로 해서 투기과율 지급 85% 투기과율 지급이 아닐 경우에는 90%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이 금액을 상한선으로 해서 분양가격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로써 설명을 드리면 아무리 천천히 풀어서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분양가격 심사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선 A그룹, 분양 비교 사업장을 하나 선정을 해야 되겠죠. 가장 최근에 분양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 아직 중공을 이루지는 못한 그런 비교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분양을 했는데 6억이었다라고 할 경우에 1년간의 주택가격 변동률이 10%라면 이 10%를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단지별 특성 등이 감안된 가감률은 그냥 1로 고정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격은 6억 6천을 상한으로 해서 기준점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B그룹입니다. 중공 비교 사업장. 3년 전에 분양을 진행을 했었고 최근에 중공을 맞춰서 입주까지 한 그런 단지가 있다고 했을 때 3년 전이니까 아무래도 분양가가 더 쌌겠죠. 그 단지의 분양가가 5억이고 지난 3년간의 주택가격 변동률이 20%였다면 그 변동률을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가감률은 그냥 1로 고정을 시켜 놓겠습니다. 이 결과치는 6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A와 B 중에서 일단은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A와 B 중에서는 A를 기준으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6억 6천과 다시 한번 C와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분양가격이 최근에 분양을 한 단지가 6억 그리고 3년 전이 5억 정도라면 현재의 시세는 대부분 10억까지 올라가 있는 주변에서 거래가 되는 신축 혹은 준신축 아파트들이 10억 정도에 거래가 되는 경우 지역을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발견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세 10억에 보증위험 관리율 90%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니까 90%를 적용했을 때 9억을 기준으로 잡게 됩니다. 그런데 A의 가격, A로서 산출된 가격 6억 6천이 C보다는 낮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C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6억 6천을 기준으로 잡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 아실 수가 있는 것처럼 투기과열지구 85%,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 90%, 시세의 85%나 90%를 적용해서 그 상한선을 산출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에 현재의 아파트 시장 구조에서는 거의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 사례에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산 구조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레미안 포레스티지 동래구에 새롭게 들어서는 레미안 포레스티지의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될 수 있을지 변경된 제도에 의해서 실제 주변 단지를 갖다 놓고 한번 대입해서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